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곱상하게 생기셨는데 태권도를 하셨다고요? 주특기가? 네. 어, 몇 단이세요? 3단이요. 아이고, 3단이면 뭐 이거 대단한 겁니다. 우리는 옛날에 띠르 판정 빨간띠, 검정띠르는데 단은 그 위에인데, 아이고 3단. 왜 하셨어요, 태권도를? 아, 어릴 때 제가 조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엄마한테 춤추고 싶다 그랬는데, 엄마가 춤은 안 될 것 같고 태권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, 네. 아, 엄마가 아주. 야, 근데 그 태권도를 해가지고 몸을 날씬하게 이렇게 만드셨구나. 아,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랬던 것 같아요.